내가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곳이 하나 있어요.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누들 요리. 자, 여기서. 자, 이리로. 여기다, 이리로 가야 된다. 다시. 여기가 너무 좋아. 여기가 너무 예쁘다. 여기가 너무 예쁘다. 아니, 뭐 이것저것. 개인적으로 돌아다니가 보니까. 아, 재밌네. 와, 팀들 예쁘다. 그죠? 좀 이따가 여기 한번 구경하봅시다. 일단 먹어야 되니까 아니 스테이크가 보여가지고 고기를 못 먹어봐서 고기 갈까? 진짜? 고기 한번 갈까? 누들로 가자 누들로 가서 쌀국수의 향을 한번 느껴보고 페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포스트잠 없으시네요 나한테 너무나 이렇게 좀 과분한 자유를 준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곳저곳 살피게 되고 됐다!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 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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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rnace 할머니 롤메 그러나? 네 괜찮은 것 없어 오케이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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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다 그래 이런거지 준 공 Wenn 롤메 suspicious 에너Cause 하하 맛있어! 아, 먹어봐, 먹어봐 되게 노멀하게 약간 좀 담백하면서 해도 달콤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 태국식 어떤 거 응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 어? 옷 갈아입고 싶어 진짜 오빠 올 때부터 이유가 안 되겠어 일단 거기 아까 그 티셔츠 가게 가서 티셔츠 사고 아, 돈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돈 쓸어 다니기 힘드네 일단, 일단 여기 한번 살짝 가볼까? 티셔츠를 3개 사면 하나가 프리래, 프리 뷔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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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뷔피는 하늘이 같애 하늘이고 그건 상훈이형 딱 레드 미쳤어 상훈이형 달렸다 정우는 뭘 좋아할까? 이거, 이거 괜찮을 거 같아 정우, 그냥 예쁘다고 생각해도 되냐 네 이건 지도잖아 세계 지도 이거 사고 싶다 이거는 이건 좀 당기는데 나 이거 살래 이거 사고 싶어 진짜 이거야 야, 사자 이거 사자 이거, 이거 상훈이형 닮은 사람들이 여기 4명이나 있는데?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리니? 대답할 리가 없지 뭐 줄 줄 알고 오나 봐 그치?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얘들아 잠깐만 어떻게 해 줄 게 없어 미안해 얘들아 나는 한국에서 왔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는 좀 있다 가 야 얘기하고 있잖아 오기하고 있잖아 오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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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조아인? 아이, 땡큐 자 한, 세, 네 하, 난리가 났네 첫 만남을 이렇게 환영해 줘서 고맙다 오케이, 둘째 데이빗, 바이바이 하이, 웨이카 미크,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, 없어 그 돈을 뭐 좀 가지고 올게, 미안해 그만 와 형 가야 돼, 이 녀석들아 첫 만남에 굉장히 애들이 진짜 바이바이 오케이 슬픈 이 도시를 가로질러 별빛 속으로 다시 우리 기타 가게 한 번만 데려다 가보자 아쉬움이, 이번 여행이 아쉬움은 없지만 아쉬움은 없지만 아니, 아쉬움은 없지만 기타가 유일한 함정 오늘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인직에 기타 한 번만 쐈으면 참 좋았겠다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 20만 5천 원 기타 한 번만 기타 한 번만 다행히 기타 한 번만 기타 한 번만 기타 한 번만 기타 한 번만 상훈이 형이 있을 때 이러고 들어야 되는데 정보장 뭐해? 상훈이 형이라면 이런거 하지 뭐 정상훈이 갔다 한국으로 이젠 좀 조용해지나 기대해본다 말만 많든 간에 역시 정상훈 사랑 나이스! 아니다 아 안 된다 맞아 이게 입시곡이었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냥 아이쇼핑만 하고 작은 악기는 없나봐 내가 살 수 있는 오케이 뭐 가자 뭐 가 돈 없어서 살 수 있는게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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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어 아 아 아 아 아 아